안녕하세요. 커피테이스터 박영순입니다. 커피의 역사에서 17세기는 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활발한 소통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과 터키 상인들의 교역은 이탈리아에 커피를 들여놨으며 멀리 영국은 아라비아의 여행가들이 커피를 소개하면서 지성의 정당인 옥스퍼드 대학에 가장 먼저 카페가 생깁니다. 프랑스는 마르세이 항구를 통해 지중해를 두고 마주한 이집트에서 커피 원두를 대량 수입하면서 커피 대중화 시대를 열어갑니다. 유럽 커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독일은 잘 회자되지 않습니다. 당시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하인리 1세의 아들인 오토 1세가 936년 교황에게서 인정을 받고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은 13세기 전반에까지 황금시대를 고가합니다. 이 기간 잠시 독일의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가 나타나지만 1273년 스위스 알프스 북부 산악지역의 작은 영주에 불과하던 합스부르크의 루돌프 1세가 신성 로마 독일의 왕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단일 권력 체제가 되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루돌프 1세의 주기를 계기로 유럽의 왕가로 급성장하고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독일에 커피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따라서 합스부르크 왕가 때의 일입니다. 독일이 커피를 만나는 17세기까지 역사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52년 신성 로마 독일의 국왕인 프리드리 3세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는데요. 합스부르크 왕실은 이때부터 460년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합니다. 다음 황제인 막시밀리안 1세는 혼인정책으로 에스파냐 왕국과 연대하고 그의 아들이자 프리드리의 손자인 필리프 1세가 스페인에서 왕위를 차지하는 첫 번째 합스부르크 출신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28살 때 여절했고 그의 장남인 카를 5세가 황제에 오르는데요.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령은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전역과 에스파냐 왕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독일 오스트리아 왕가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한 신성 로마 제국은 지지 않는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카를 5세는 1526년 8월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라이만 1세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점령하기 위해 감행한 빈 공성전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때 커피가 오스만 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기록이나 물증이 없습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지역의 의사인 레온하르토 라우볼프가 1573년부터 한 4년가량 레반트 지역을 여행하고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커피를 경험합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와 1582년 출간한 여행기에서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커피에 대해 적었습니다. 아랍인들은 개발된 상점에 모여 앉아 여러 차례 거품을 우려낸 카우베라는 음력을 마셨는데 그것은 잉크처럼 검은색이다. 몸이 아플 때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장에 좋은 음료라고 한다. 그들은 아침 일찍 모여 이것을 매우 뜨겁게 하여 잔에 담아 돌려가며 조금씩 마신다. 라우볼프는 차오베가 분화라는 월계설매처럼 생긴 열매에서 나왔다면서 그 열매가 아라비아 이사이던 아비센나가 기록했던 분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록상으로 커피를 가장 먼저 접하고 이를 소개한 유럽인이 신성로마 제국 그 중에서도 독일 땅의 인물이었지만 실제 커피가 독일에 전파되는 것은 17세기 후반으로 유럽 강국들 중에는 늦은 편입니다.